아 좋아요와 아 이거 옆에 안 사라지네 다시 다시 아 됐어 아 구독 부탁드리며 객맞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는 뭐야 첫템이어서 지금 못사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잠깐 한건데 추천과 구독을 안 눌러주기 때문에 99%로 해놨습니다 안 좋게 보면은 낚시한다 아 좋게 보면은 아 이렇게까지밖에 받을 수 없었나 양날의 거미지 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제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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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콕콕콕 고춧가루 아, 무슨 맛이라네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쟁반짜장의 맛입니다. 그게 무슨 말입니까? 비슷하다 이 말이지요. 사냥터는 먼지 유튜브. 리니온 8000 공략을 참가하십시오. 이 말이지요. 맛있다. . . . . . . 쥐어어어 마지막稱 마지막 조금만атели 플라스틱 맛은 정말 퍽퍽합니다! 택배 말고 술국 아 아 아 아 아 아 마요네즈 음 으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야지 아멘 으흐흐흠 아 둘다 좋습니다 네 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계란 흑흑흑 맛있어! 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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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어떤 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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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엔 이거 항상 다 먹었는데 음흠흠 이 음식에선 무슨 음료가 어울립니깐 1번 자두 2번 자몽 아 이거 사과구나 사과 3번 석류 4번 사과 이 음료에는 어느 음료가 어울리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상큼함이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 석류가 좀 상큼하거든요 석류가 아니라 자몽이 좀 상큼하거든요 아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너무 상큼합니다 음 요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네 아 이게 근데 플레인 사과라서 약간 묽어요 그래가지고 아 셔츠가 어디갔지 아 여기 있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olont 아 아 아 아 아 아 아